어正 엉엉 울면서 길 찾느라 배고프겠다 구덕. 신경 쓰지 말고 쉬세요 일본 여행의 꽃은 편의점이다. 뭐 이런 말 몰라? 질다운 짓 하지 말고 이거나 먹어 간다 겁나 섬세 갑자기 왜 저래? 미통견 지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럼 편의점 꺼가 이렇게 맛있어 또 누구래? 또 배달입니다 재준씨 그리고 타코라이스다 이거 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이게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타코라이스일걸요? 여기 왔으면 먹어봐야죠 너무 감사해요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아버지 지인분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준비하고 이따 로비로 와 제가 저녁 비행기라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해주러 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서울에서 밥 한번 살게요 진짜죠?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금영씨 네?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야 생각해봤어요? 아 진짜 이제 장난 그만 치셔도 돼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저는 재준씨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것만으로도 진짜 위로가 됐어요 회사 대표가 이렇게 음식까지 싸두고 다니면서 러브컬 하기 쉽지 않아요 들어가요 조심히 가세요 잘 먹을게요 돼요 잘'.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west increíble 지금 연결 여기